첫 키워드,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박사님, 문 대통령의 어떤 공약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런 지적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직전에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물론 임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집권 3년차 상황에서 아직 공약을 심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에 미세먼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에 상당히 비상한 관심을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 남북한 문제 또는 경제 문제가 엄중해지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손을 놓아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가 현 정부나 대통령 탓은 아니지만 적어도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그 이후로 취임 이후에 한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당시 공약을 보면 모든 정책 역량과 모든 외교 역량을 총 동원해서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 이랬는데 우선 외교면에서 하나 보면 미세먼지의 주 진원지 중에 하나인 중국을 향해서 말도 지금 못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모든 문제가 우리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해서 책임을 우리 쪽으로 계속 축소 조정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화력발전소 문제라든지 자동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겠다는 공약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위원회는 발족도 못하고 있고 아마도 빠르면 다음 달 중에 총리실 직속으로 좀 격화된 위원회가 출발할 것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그런 지금 진도가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좀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달라는 그런 여론이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숨을 쉬는 것은 국민의 기본 생존권이죠. 경제도 좋고 자유도 좋고 평화도 좋지만 숨을 쉴 수 없다면 온통 하늘이 잿빛으로 되어 있고 숨만 쉬면 코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런 국민의 기본권 문제를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미세먼지는 단순하게 하나의 대기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 생존권으로도 와 닿는 그런 지금 형국이에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은 물론이고 우리 자회 전체가 다 같이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쪽에 총력을 기울여서 모든 힘을 다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